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Young Street의 모든 건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Young Street과 함께 꿈을 노릇는 눈앞에 펼쳐서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Young Street 오늘 평소보다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Young Street DJ 선배님이 오셨거든요 가수 선배님, DJ 선배님, 우리 K-WILL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Young Street 2부 시작했습니다 K-WILL 선배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선배님, DJ 선배님, K-WILL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완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희 활동하면서 몇 번 뵀었던 것 같은데 어 그 레드벨벳 초창기엔 많이 봤죠 네 뵀었는데 그래도 뭔가 대화를 많이 이렇게까지 길게 나눠봤던 거는 아 아직 아 지금 나가면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네네네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근데 그 뭐였더라? 그 아이돌 프로그램을 제가 대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네네네 그 기억이 나고 네 네 오랜만에 봅시다 그러니깐요 네 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방금 얘기해 주셔서 지금 너무 부끄럽거든요. 아니 이게 다른 분들이 방송을 많이 들었다는 것과 뭔가 선배님이 들었다는 것과 되게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런 게 아니던데. 아니요. 뭔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너무 유쾌하게 잘 하셔서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많이 듣고. 오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만디 알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웬일 영스트리트는 저도 처음 오시게 됐습니다. 영스트리트 예전에 제가 2014년도를 거의 쭉 했었고 벌써 그게 8년 전이라. 느껴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영스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할 때 이후에는. 영스의 역사를 잘 이어가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잘 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싹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잠시 원래 저 전에 붐 씨가 하고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가 이렇게 또 대타로 왔다가 그냥 눌러앉아버린 케이스라서. 이래서 제가 자리를 못 비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제가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방송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절대 절대 아무도 안 썼어요.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웬낙 텐션이 좋아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말이 맞았어. 자리를 뜨면 안 돼. 이 자리 지키겠어. 마음 먹으면 오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궁금한 이 스튜디오가 옛날과 조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 스튜디오가 파란색이고 옆에는 분홍색이잖아요. 핑크색. 그런데 그게 저 하는 중간에 바뀌었었나. 어쨌든 제가 스튜디오 내부가 뭔가 인테리어가 바뀐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쯤 바뀌었던 것 같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카메라.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진짜 카메라.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빌트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맵캠처럼 돼 있는. 그냥 일반 캠코더 같은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었고. 그랬죠. 많이 달라졌군요. 그래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와서 그런지 뭔가 되게 어색하지는 않은데. 1층에 카페가 없어진 게 좀 놀라웠고. 1층에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로 갔다고 합니다. 카페가 지하로 갔어요? 지하로 안 간 지가 좀 돼가지고. 예전에 저는 와서 지하의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셨어요? 뭐 일찍 오게 되는 경우는 점심도 없고. 식사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피디님의 뭐라 그러죠? 네. 사원증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또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뭔가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그거 신기하긴 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되게 좀 뭔가 소속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잘 나와요. 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집처럼 잘 나오고. 저는 이 뚝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별거 다 나와요. 진짜.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거든요. 저희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여기 회사에 와서 구내식당 가본 게 처음이어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드시는 분들은 오늘은 나가서 먹을까? 이러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메뉴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더 밑에서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좋습니다. 또 우리 이은주님께서는 윌디, 완디 둘 다 최고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10월부터 단독 콘서트 히어랫나우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여는 대면 콘서트시네요. 맞아요. 그것도 전국 투어. 예전에는 팬데믹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연말마다 공연을 시작해서 투어를 많이 했었는데 한 10여 년을 그렇게 하다가 못하게 됐죠. 작년, 재작년 못했는데 그게 벌써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이가 됐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인사도 하고 하려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 영스트리스를 나오게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공연은 10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공연하시고 다음 주에요. 와, 벌써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요. 지금 정말 오랜만에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합주실에 처음 갔을 때가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와, 이게 이런 느낌이었지 하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뭔가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 있었어서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긴장도 하면서 부담도 되면서 또 나름 즐기기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이시니까 또. 또 10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는 또 창원에서 공연을 하시고요. 또 11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는 성남에서 공연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11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는 대전 공연이 또 예정되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추가 공연이 있으실까요? 오늘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일단 연말까지 계획이 되었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되게 기분이 너무 뭐랄까 그 막 뭔가 좀 약간 진지해지면서 되게 기쁘기도 하면서 뭐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공연 준비를 사실은 보통 되게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대관부터 시작해서 작전을 되게 오래전부터 짜는데 그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요새도 어려웠고 하니까. 옛날에는 뭔가 오케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상황 자체가.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함구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한 다음에도 이제 뭐랄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어디에 제가 라이브를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하면 늘 공연 얘기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렇죠.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3년 만에 또 하시는 거다 보니. 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 신은희님께서는 오빠 10월 7일 서울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수연님은 서울 공연 3일 다 갑니다. 함성 준비 완료.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들 와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 사이에 제가 뮤지컬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리트 커뮤니티 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번 준비를 하다가 연기가 됐었고 그리고 뮤지컬을 하는 동안에는 다 마스크를 쓴 상태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공연 해보셨죠. 그게 뭔가 저한테는 약간 좀 슬프게 다가와서 그렇죠. 그 에너지를 또 받는 게 있잖아요. 함정을 받는 거였어.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이 상황이 되기까지를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전국 공연 하시면서 에너지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날라 다니시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케이유 선배님께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짜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우리 케이유 선배님의 오늘부터 1일.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말겠니 네 케이유 선배님의 오늘부터 1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워낙 달달한 노래죠. 제가 사실 발라드 가수라고 많이들 인지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노래 가운데는 발라드보다는 달달한 노래는 정말 많아요. 봄만 되면 또 떠오르시잖아요. 러브 블러썸이라는 노래가 많이 나오죠. 당연하죠. 그 노래에 제목에 봄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봄만 돼도 떠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승님께서는 응원법 빨리 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1일이라고 오늘부터 1일 오늘 뭐 한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참 기다려지네요. 네 일주일 정도 남았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이제 열흘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실감이 안 나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관리 잘해서 화이팅. 짠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랜만에 하다보니 이번에 첫 콘서트 못지않은 그런 설렘이 느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콘서트가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공연 투어였는데 그때 회차가 좀 많았는데 마지막에 한 4회차 정도를 못하고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지막 공연이 마지막 공연을 하는 이틀 사이가 그때 코로나가 확산이 막 되면서 위험하다. 이런 시기였어서 이틀을 했는데 그 첫날 되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들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대에 올라갔는데 다행히 다 오셔서 너무 기분 좋게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살짝 방심했는데 이제 공연장을 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서 제가 그걸 보고 살짝 뭔가 좀 놀랐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하고 약간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이 끝났는데 뭔가 내가 당황한 텐션이 공연에 나온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아 뭐 내가 말로는 뭔가 정말 한 명의 관객만 있어도 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음 공연은 무조건 정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전까지는 뭔가 다음 공연에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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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움이 큰 만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공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하정하에. 그런데 다음 공연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뭔가 되게 좀 울적하게 다가왔었어서 그 시기에 다들 뭔가 이런저런 힘듦이 다들 있으셨겠지만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다음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어쨌든 오픈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뭔가 그 엄청 설레기도 하면서 약간 이게 되게 이상한 기분들이 막 들고 가슴이 막 뛰고 하면서 처음 공연했을 때 진짜 제가 딱 한 회였는데 공연 세 달 준비해서 한 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 번 울었는데 첫 곡부터 울었어요. 첫 곡부터 울었어. 첫 곡부터 울었어요. 딱 보자마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의 분들 어떻게 해?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비 씨가 처음 콘서트를 할 때 제가 무대에서 코러스 세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무대에서 객석에서 오는 함성이라는 걸 들은 거죠. 귀가 진짜 먹먹할 정도의 큰 함성을.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언젠간 나에게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처음 공연할 때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앞에서 이렇게 막 야광보 흔들어주시고 소리 확 나오는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초에 한 방울이라는 노래가 첫 곡이었는데 그 노래도 엄청 와 너무 좋은데 와서 할 말이 없어 그때 제가 호원 장담했거든요. 회사에서 야 이거 첫 공연에는 뭔가 이렇게 눈물이 그래도 약간 울컥할 수 있는 그게 어쨌든 틀려줘야 그게 또 감기 관객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연이 뭔가 이렇게 완성된 느낌이다. 그런데 저는 안 울 것 같은데? 이랬단 말이죠. 본인이었고. 왠걸. 그다음에 울고 그런데 컨트롤하고 노래 다 했거든요. 어떻게 해. 열심히 으악 참으면서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그때는 첫 공연이니까 커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임정희 씨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를 했는데 거기도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올 거야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가사 때문에 또 거기서 울컥해갖고 어떻게 해. 내 노래도 아닌데 부르다가 광광 울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런 결례를 범했네요. 제 노래도 아닌데 자 이제 마지막 곡 눈물이 뚝뚝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 번을 아주 쏟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몇 번째 글쎄요. 사람이 확실히 장담이라는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새로운 기분일 것 같다는 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감성적이신 선배님이셔서 이번에도 첫 번째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또 오랜만에 하시는 거다 보니 또 감격스럽고 또 뭔가 감정이 또 묘해서 이번엔 또 다른 느낌에 지금 또 울컥하시는 거 아니죠 선배님? 얘기를 하면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영수회를 지금 약간 울컥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일단 추스리시라고 저희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최현정님께서 이거는 우리 선배님 노래는 아니지만 울지마 바보야 네 제 노래가 아니죠. 제가 띄운 노래입니다. 제가 띄운 남의 노래.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0588님께서는 콘서트에 오빠 우는 거 보러 갑니다. 기대 중이에요. 라고 오셨을 때 안 울면 다음 날을 기대하면서 또 오시겠네요. 제 생각에는 당일날을 우실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약간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약간 이게 울컥울컥하시는 그러니까 그 공연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 하면은 그렇죠. 추억에 젖으면서 뭔가 그렇기도 하고 그냥 그 당연했던 것이 그렇지 않게 된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어쨌든 그 한창 우리가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공연은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공연에 관련된 얘기들을 팬분들께서 하시면 뭔가 이게 뭐 그렇게 좀 울컥한다든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사실 너무 기분 좋죠. 또 8254님께서는 항상 재미와 감동을 주는 KL 콘서트에 저도 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콘서트라서 울컥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울자고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너무 좋아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일단 노는 상황을 만들어봅시다. 네. 또 참 다 우는 얘기네요. 우리 참유수님께서는 최근에 울어본 적은 언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를 보고 언제더라 하다가 너무 어젠데? 어젠시라고요? 네. 합주하시다가? 아니요. 아버지랑 통화하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살짝 울었네요. 요새 감성이 되게 풍부하신 것 그래서 그게 노래들이 다 저도 들으면서 울컥하고 하는 것 같아요. 선배님 노래 들으면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가을 아니겠어요? 가을을 타시는군요. 그런가 봐. 계속해서 우리 선배님께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짜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3부에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본방사수 해주세요. 3부에서 봐요. 5부에서 봐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의 케일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3부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 케일 선배님이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시고요. 콘서트 초대권을 무려 10장이나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1인 2매로 총 5분에게 케일 선배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 히어 앤 나우에 초대권을 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이 초대권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부터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세요. 콘서트에 가야 하는 이유나 날카로운 질문도 좋고 삼행시도 좋고 주접도 뭐 다 좋습니다. 문자 소개하다가 우리 케일 선배님이 마음에 드시면 그분께 초대권을 쏠 겁니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지금부터 총 5번을 꼽으셔야 하는데 우리 케일 선배님 어떤 문자에 가산점을 많이 주실 예정이신가요? 저기 여기 지금 예로 눈물샘을 자극하면 가산점을 줄 거냐고 돼 있는데 아니고요. 뭔가 최대한 유쾌한 문자. 최대한 유쾌. 최대한 유쾌해야 됩니다. 최대한 유쾌한. 빵 터지는 거. 눈물샘 자극하면 땡이죠. 눈물샘 그만. 그만. 땡이려. 땡입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케일 선배님의 콘서트에 가고 싶은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케일 선배님의 선물.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난... 케일 선배님의 선물을 듣고 왔습니다. 네. 케일의 선물이었습니다. 아 진짜 선배님 노래 중에서는 명곡들이 정말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 타이틀곡 말고 진짜 제가 옛날부터 느끼는 거지만 전곡을 꼭 들어야 된다. 왜냐? 타이틀곡은 당연히 명곡이지만 이 수록곡들이 명곡들이 정말 많다. 이게 웬디씨가 지금 음악 나가고 하는 동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아 진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여러 가지로 눈물 흘릴 코드가 많네 이게... 웃으면 안 돼요 선배님! 아 뭐 진짜 수록곡 얘기도 막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제 최애곡이 내 곁에라는 니 곁에라는 곡이거든요.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건 제 팬분들이 드이 웬디씨가 완디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또 되게 좋아해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여러분들 수록곡 안 들으시면 후회하십니다. 평생 살면서 꼭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하나씩 그럼 부탁드리고 제가 딩동댕인지 땡인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딩동댕! 고개를 저으시면 제가 땡치겠습니다. 아 이거? 1032님께서 K씨 저는 K유산균인 위름유호를 15년간 장복 중입니다. 이 정도면 콘서트 티켓 가능하겠죠? 왜지? 아 이거? 어 저의 그 뭐랄까 그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의 그 뭔가 버켓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뭐죠? 동명의 그 유산균 요구르트에 뭔가 광고를 하는 어떤 그런 것? 연락 주세요 광고 좀. 그거 하게 되면 103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 네. 아 드릴까? 드릴까요? 네. 그래도 얘기를 재밌게 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공연 오셔서 저도 장복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김범준씨께서 꼭 갖고 싶다 좀 주세요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드릴게요. 오 진짜요? 두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우와. 시원하게 드리는 거죠? 우와 진짜요? 저 이러면 그냥 뭐예요?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우와 이걸 드린다고요? 아 지금 저 방송 많이 들어서. 아 아세요? 아 뭔가 되게 억할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우와. 이런 건요? 이거고 언니. 오늘 게스트가 배우인가요? 왜 이렇게 후광이 비치죠? 이거 사회생활이 너무 지금 특화되어 있는데. 땡인가요? 이런 경우.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느껴지는 이런 경우. 이건 땡? 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네. 3479님께서. 케미님 너무 좋아해서 저희 강아리지 두 마리 이름이 하나가 K고 하나가 위리예요. 3479님 저랑 동갑이시고 10월달이 결혼 2주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찐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겠죠? 진짜야죠? 진짜라고 믿겠습니다. 3479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두 분 남으셨어요. 두 분. 두 장? 두 분? 두 분. 두 분. 1인 2매. 아 오케이. 네. 두 분.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좋습니다. 연결고리가. 자 4268님께서. 같이 울어드릴게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인생의 첫 콘서트를 감상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첫 콘서트? 첫 콘서트. 사실 그 콘서트를 되게 즐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변에 공연한다고. 나 콘서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는데. 새로운 취미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거는요. 잠깐. 1316님. 이거 좀 그런데. 제 아이 이름이 K. 윌이에요. 미래의 아이요.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좀 부담이다. 캐시가. 캐시가 계시네요. 아. 아 일단. 윌의 아이림이. 아 그래요. 아 아까 그. 강아지. K와. K랑 윌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K야. 윌아. 누가 K고 누가 윌이지? 아 왼쪽 K.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너무 귀엽다. 아 이거. 한 마리 사진 두 개만 보낸 거 아니에요? 반전 네 개. 자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래의 아이가. K일. 저라고. K일. 어머니가 보면. 원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아 땡. 1316님. 완디가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우와. 되게 후하시네요. 마감. 됐습니다. 우와. 우와. 저와 달리 되게 후하시네요. 이게 또 게스트로 오니까 좀 달라지네요. 우와. 저 같은 경우는 미래의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하여튼. 우와. 대박이십니다. 벌써 이렇게 다섯 분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와. 감사한 마음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럽습니다. 또 질문도 많이 보내주셔서 계속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곽민경님께서 공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라고. 지금도 계속 준비 중이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고민하지 말고 뭘 해도 사실 반가워해 주실 수 있고 우리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좀 내려놓고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디테일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또 머리를 싸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 싸매고 공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들이 당연히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내가 얼만큼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아 체력적인 부분. 이건 사실 늘 한계에 부딪혀서 공연하면 언제였더라? 진짜 그 체력적인 부분이 달라요. 39년인가 18년도였나? 서울에서 당시 4회 공연을 했는데 4일 하고 7kg 빠졌나? 네 그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7kg인가 8kg인가가 빠져가지고 와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는구나 하면서 됐다. 이제 유지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바로 5kg가 회복이 되는 그런. 5kg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때 막 저희 트레이너 분께서 아니 형이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와 7kg가 빠지고 5kg가 회복되는 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봐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막 보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신기합니다. 여튼 뭐 여튼 올해도 잘해봐야죠. 화이팅. 또 우리 0306님. 형수 오빠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나 기뻤던 일이 있나요?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아무래도 콘서트 하는 일이 제일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06님. 우리 또 3154님께서는 저는 웬디팬 완소고요. 엄마는 형 나의 씨라서 같이 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도 잡아드렸습니다. 혜일님이 콘서트 전에 꼭 먹는 게 있나요? 라고. 아 저요? 저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징크스? 아니면 루틴? 이런 것들을 뭔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약간 어그러지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불안해지고. 기분이 오히려 상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건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뭐랄까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연 준비하면서는 그래도 다이어트를 좀 한다든지. 이상하게 그 앨범이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될 때보다 공연할 때는 팬분들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 컵라면을 먹는다 할 때 물론 우리가 먹고 살지만 그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죄책감 없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마음 편히. 뭐 그런 거? 아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곡은 언제쯤 나오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 궁금해요. 진짜. 지금 앨범 물론 당연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앨범이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로도 너무 희망적이다. 너무 멀지 않게 선물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또 우리 신성준님께서 KOL님 윌 유산균 음료 말고 타사 경쟁업체 제품의 광고가 들어오시면 수락하실 건가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되거든요. 하 이거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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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야 이거 되게 신선하다. 뭐라도 들어오면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랄까 윌은 딴 걸 마십니다. 재밌겠네요. 전 케미이지만 뭐 이렇게 너도 재밌겠네요. 광고자님들 다 듣고 계시죠? 연락 주세요. 연락부터 주세요. 요새 다 이렇게 아이디어 승부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이디어 넘쳐 아십니다. 그리고 이혜진님께서는 반전 내용의 뮤직비디오가 유명하잖아요. 혹시 또 반전 내용의 뮤비를 찍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찍어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거 이러지마 제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 사실 굉장히 큰 반전이었죠. 뭐가 있을까요? 반전 내용? 어렵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해놨어요. 그러게요. 안 해봤는데 생각나요? 일단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여기 유산균 음료 쪽에서 연락을 주시면 광고부터 먼저 찍는 걸로 그렇죠. 뭔가 이런 거 재밌겠다. 뭔가 윌 광고 인 줄 알았는데 다른 제품 이런 거 이런 반전되는 그러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681님께서는 겨울에 시작하는 공연이랑 가을에 시작하는 공연이랑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그 10년 동안 늘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을 시작을 해서 많이들 찾아주신 덕에 회차도 조금씩 늘면서 한 2월까지 투어를 하고 이렇게가 직전까지의 공연들이었는데 일단 뭐 글쎄요. 다른 포인트는 음 덜 추울 거다. 덜 추울 거다? 저는 되게 덜 추울 거예요. 그리고 저거 그 뭐야. 일단은 사실 뭔가 다름에 중점을 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의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이라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준비하는 와중에는 좀 다른 게 있고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예를 들어 의상을 결정하면서도 예년보다는 뭔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다른데 보실 땐 어떻게 다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가을에 시작하면 약간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뭔가 달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엔 뭔가 추운데 뭔가 그런 걸 따뜻하게 달려줄 수 있는 느낌이랄까 감성, 감성적으로 느낌이 다를 것 같은? 일단 와서 보시면 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소극장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19년에 소극장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가 되게 컨셉츄얼한 공연이었는데 타이틀곡을 부르지 않는 공연이었어요. 유명한 노래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 공연장을 늘 찾아주시는 팬분들을 위한 선물로 기획을 했던 공연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꼭 해야 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 틈바구니에 못 끼는 그리고 팬분들은 이 노래도 한 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노래들을 거기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록곡 명곡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재미있었고 그런데 모르고 오셨다가 공연 끝날 때 계속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자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에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도 있어요. 아 진짜요? 한두 분씩 계셔서 죄송합니다. 연말에 오시면 아실만한 노래 많이 할게요 이랬는데 연말에는 좀 더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분위기니까 지금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좀 덜 추울 때 그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우리 서조희 님께서는 그런데 광고 찍는 상상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요. 오빠라고. 아 그 타사의 광고를 찍는다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반전내는. 그거 웃기네요. 그렇죠. 아 즐겁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아주 따뜻한 더 포근함 네 말도엔 없지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있는데 우리 윤지아 님 아까 티켓을 보내드렸던 우리 KWL 님 저 콘서트 티켓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두 마리 K, 윌 맞아요. 진짜 KWL 님 너무 좋아하는데 제 사연 읽어주셔서 눈물 났어요. 라디오 당첨도 제 인생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제 벽퀴리스트 하나가 KWL 님 콘서트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진짜 아까 그 강아지 두 마리가 반전된 사진도 아니고 진짜 강아지 두 마리 KWL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매일 K랑 WL 같이 아 왼쪽이 K 왼쪽이 K 맞았네요. 아까 제가 왼쪽이 K네요. K인 것 같은데 진짜네요. 네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으시겠다. 오늘 티켓 받으신 분들 부럽다 부러워. 만나면 해피니스 아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니까 시간이 진짜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빨리 갔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 영수에 나와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방송도 많이 들었는데 만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힘이 돼주는 너무 감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아 그 좋은 에너지 받아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장충치권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 직접 만나 뵙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Here&Now 콘서트 잘 시작하셔서 전곡 투어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케일 선배님의 말해 뭐해 듣고 잡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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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누가 비킬 도전 2일 보도 4일 2일 수 corazón 5일 9일